조정대상지역 네 오늘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나 규제를 얘기할 때 이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말이 바로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규제들이 조정대상지역에 타겟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을 보이자 이 조정대상지역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이었죠. 정부가 또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넓히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4개 광역시 23개 지역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조정대상지역이 굉장히 넓어진 상황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에 거주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이름표가 달리면 과연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대출이 확 줄어듭니다. 2주택 이상은 아예 주담대가 금지되고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가 되고요. 무주택이나 1주택은 주택을 사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거주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역시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액수도 줄어드는데요. 9억을 초과하게 되면 LTV가 30%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DTI도 50%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금조달 계획서도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편법적으로 증여해서 집을 사준다. 이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더 심각해지는 건 세금입니다. 바로 다주택자의 경우 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중과가 시작이 됩니다. 우선 내년 6월 1일부터 양도세가 조금 더 강화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내년 5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것과 내년 6월 1일 양도하는 것이 다릅니다. 우선 다주택자의 경우엔요. 내년 5월 31일까지 양도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10%를 가산하고요. 3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포인트를 가산합니다. 하지만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에는 여기서 10%포인트를 더 가산하게 됩니다. 이런 양도세 중과가요. 바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요. 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아예 적용을 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뭐 10년 20년을 가지고 있었어도요. 단 한 푼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의 경우에도 굉장히 세율이 셉니다. 이 조정대상지역에서는요. 내년 6월 1일 양도할 경우에 1년 이내 양도하면 70% 그리고 이후에는 60%를 과세하게 돼 있습니다. 분양권을 받으셨다 하더라도요. 받는 이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은 입주권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조합은 입주권의 경우에 일단 기본적으로 양도세 중간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단기 매매는 중간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6월 1일 이후에 조합은 입주권을 양도한다고 할 경우에 1년 이내에는 70% 이 년 이내에는 60%를 하고요. 그리고 2년이 지나야 비로소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런 규제들이 이런 양도수의 중과들이 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적용되는 규제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조정대상지역 확대가 지난 18일 날 발표됐습니다. 18일 오후 한 5시쯤이었는데요. 그런데 18일 오후 4시쯤에요. 어떤 다주택자가 자신의 집을 파는 매도 계약을 누구하고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 바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이 됐다고 하면요. 이 사람은 새로운 조정대상지역에 규제가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양도수의 중과가 될까요 안 될까요? 헷갈리시죠? 아까 그런 경우에는 적용을 한다 그러면 좀 억울할 겁니다. 자기가 조정대상지역이 될 줄 모르고 그 전에 이미 매도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부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12월 18일 날 매도 계약을 하면요. 잔금이 아직 오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매도 계약서를 체결을 하고 계약금이 오갔다면 18일까지요. 그러면 조정대상지역에 미치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12월 19일 날 매도 계약을 하면 당연히 조정대상지역이 적용되는 규제가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들 많이들 헷갈리세요. 아 나는 우리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지정되기 전에 집을 구입했다. 이미 10년 전에 구입했다. 그래서 이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규제가 적용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양도 시점에 중과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20년 전, 30년 전에 구입하셨다 하더라도요. 그 지역이 파는 시점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양도수의 중과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만약 12월 18일 날 조정지역이 됐다 그러면 12월 19일 이후에 계약하거나 매도하는 집은 양도수의 중과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바로 지방저가주택입니다. 수도권이나 광역시, 세종시의 읍면 지역 기준시가 3억 이하이거나 또는 이외의 지역에서 기준시가 3억 이하인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수의 중과를 면제해드립니다. 그리고 장특공제도 적용을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조정대상지역에 지정이 되면요. 다주택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도요. 이 비과세, 9억까지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게 됩니다. 우선요. 2년을 거주해야 되는 실거주 요건이 생깁니다. 조정대상지역 전에 구입을 하셨다 그러면 실거주 요건은 되지 않지만요. 자기가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된 다음에 그 집을 사셨다고 하면 반드시 2년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런 문제가 있죠. 자기가 계약을 한 상태에서 마치 미처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지역 대상에 지정이 됐다.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경우에도 정부는 예외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전에 계약을 하고요. 당일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계약을 했다 그러면 조정지역이 아닌 것으로 봐서 비과세 요건을 완화를 해줍니다. 단 여기에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의 요건이 추가가 됩니다.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의 요건인 경우만 이런 예외를 인정을 해줍니다. 서울의 경우에는요. 이 2년 실거주라는 게 2017년 파리대책 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미 서울은 조정대상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2017년 8월 3일을 기준으로 해요. 그 이후에 계약한 것은 8월 3일부터 계약한 것은 다 2년 실거주를 해야 되고요. 그 전 2017년 8월 2일 전에 계약한 것은 2년 실거주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일시적 2주택 요건. 지금 부동산 대책이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지만요. 이 일시적 2주택 이 양도세 비과세 특례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이 조정대상지역이 되는 순간 바로 이 요건도 굉장히 까다롭게 됩니다. 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A주택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요. 집을 넓혀가기 위해서 B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일정 기간 안에 A주택을 팔게 되면 A주택에 대해서 마치 1세대 1주택인 것처럼 봐줘서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주는 건데요. 여기에는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A주택 취득과 B주택 취득 사이에 1년 이상의 갭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한 다음에 3년 이내에 A주택을 팔아야 됩니다. 3년 내에 A주택을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A주택을 보유 2년 이상 해야 되는 그런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바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데요. 바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 저 요건이 까다로워집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 그러면 저 A주택을 B주택 취득한 뒤 3년 내에 매도를 하면 되는데요.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바로 빨리 팔아야 됩니다. 1에서 3년이라고 저기 표현이 돼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기존에는 A주택을 3년 내에 매도하면 됐습니다. 그런데요. 2018년 9.13 대책으로 이 기간이 2년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B주택, 즉 두 번째 주택을 2018년 9월 13일 대책 이후에 취득했다 그러면 A주택을 2년 이내에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빨리 파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2019년 12월 16일 대책이 나오면서 이걸 다시 1년으로 단축을 합니다. 따라서 2019년 12월 17일부터 17일 이후에 B주택을 취득을 하셨다 그러면 A주택을 1년 이내에 매도해야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이 일시적 2주택에서 A주택과 B주택, 특히 B주택의 취득 시점에 따라서 A주택을 3년 내에 팔 수도 있고 2년 내에 팔아야 될 수도 있고 1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2019년 12.16 대책에서 또 뭐가 포함이 됐냐면요. A주택을 1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B주택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전임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도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세입자가 있을 경우 약간 연기해주는 그런 예외는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새로 산 집에 1년 이내에 전입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 효과를 부여한다. 이런 대책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보유세에서도 불리해집니다. 취득세도 강화가 되는데요. B주택 대상 지역에서는 3주택일 때 8%, 4주택 이상일 경우 12%입니다. 즉, 집 두 채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취득세 중과가 안 되는데요. 바로 이 조정 대상 지역이 되는 순간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가 됩니다. 즉, 2주택부터는 취득세 중과가 되기 때문에요. 집을 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건 종부세입니다. 내년부터 이렇게 종부세가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여기서요, 두 가지입니다. 2주택 이하인 경우는 종부세가 완화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인 경우에는 종부세가 강화가 됩니다. 그런데 2주택 이하라는 건요. 그런 겁니다. 비조정에서 두 채를 가지고 있거나 조정한 채, 비조정한 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왼쪽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서 두 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왼쪽이 적용될 경우에는요. 세율이 0.6에서 3.0 정도입니다. 하지만 바로 오른쪽으로 가는 순간 1.2에서 6까지 세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3%에서 무려 6%까지 종부세율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 조정과 비조정의 판단은요.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6월 1일에 그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니 아닌지 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거를 잘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계속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조정 대상 지역, 이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